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18주차 주일 강단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권세를 실제로 또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느냐 못하느냐이고 또 그 사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만남과 가정과 현장에 이 보금의 선한 영향력 이것을 입혀나가느냐 못하느냐가 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새가족 교육을 할 때마다 중요하게 강조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그 축복 그걸 강조하고 전달하고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왜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체적인 상황이나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 또 그 문제에 메어지거나 갇혀지지 않고 초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계도를 통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때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2, 3, 7 현장에 빛을 비추게 되어지고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비로소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세계보고마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그리고 그 환경을 핑계로 삼지 마시고 나의 한계로 정하지 마시고요 그 한계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넘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와 사건 가운데 와, 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열어 바라볼 때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문제와 사건에 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열어 바라보시고 내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때에 생명 살리는 것, 영혼 살리는 것에 방향 맞춰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의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내게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보금의 영향력이 입혀져가게 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최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언교의 모든 성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권세를 확실하게 사용하여 현장에 이 빛의 망대를 세워가시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도가 이끄는 현장 변화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해진 귤에 따라서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인데 시간을 정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나의 하루 가운데 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 자신이 오늘 하루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코란대요 서겠다라는 고백일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삶 속에 반드시 이러한 기도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놈님께서는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내가 얻는 영적인 시스템 뭐라 말합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망대는 곧 시스템입니다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 곧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가 선교의 원년을 보내고 있죠 그럼 어떻게 2, 3, 7 나라를 살리며 5천 종족을 보금화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2, 3, 7 나라를 치유하는 4천 망대 7가지 망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3, 9, 3 기도를 통해서 나의 수준을 넘어서고 나의 환경을 초월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2, 3, 7 나라 살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성사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내 현장에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함께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누리면서 하느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낮에 모든 생각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나의 감정까지도 다 기도로 연결하고요 전부 기도로 연결하고 기도로 다 바꿔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낮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밤에 돌아와 다시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답 나의 사건에 나의 문제에 나의 감정에 답을 얻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24, 25, 영원의 초월적 응답을 체험하여 23, 27 선교 작품을 만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망대를 세웠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선교 작품을 만들게 하십니다 한 사건을 예비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이었죠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모습은 영적으로 볼 때에 어쩌면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 과도 같으며 또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전의 성경에는 안진병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때 2000년 당시에 지체에 장애가 있다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때 유대사회에서는 이런 질병들은 죄로 인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문이란 성전에 곳에 앉았으니 나름 벌이도 쏠쏠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도 구걸해야 되고 내일도 구걸해야 되고 소망이 없고 꿈도 없고 변화도 없고 40년을 그렇게 살아오니 남는 감정은 뭐냐 절망인 거죠 오늘도 이렇게 내일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두 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이 세워놓은 이 견고한 망대를 무너뜰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하죠 영적으로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배경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영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주인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때는 심판하실 것인데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우리와 왕로루타는 영원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영원히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영세 전 성육신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해 되어질 일을 미리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할 것이 없습니다 왜 오직을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냐 다른 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를 보내신 모든 현장 가운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참 소망을 전하는 이 복음 이 복음 전할 237 선교 망대를 세운 것 외에는 다른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오늘 이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물론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죠 복음 전파에 대한 메시지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게 생각이 나느냐 그렇구나 복음이 증언될 때 그제야 끝이 오는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나 개인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가문에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우고 복음이 증언될 때 그 가정에 드디어 끝이 옵니다 나를 보낸 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울 때 그 현장에 드디어 끝이 옵니다 지금 내게 와있는 그 문제 그 사건에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울 때 그 문제의 끝이 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붙잡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이 안드레스 선교사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곳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죠 이번 주 말씀에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린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지난주 강당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라면 오늘도 우리를 보내는 모든 현장마다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그 나라 그 현장 그 지역의 오래된 흑암의 문화를 꺾고 빛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기도의 강한 용사 393 보좌축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용해야 하는 영적 권세입니다 이 성전 민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를 만난 베드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현장의 영적인 실상과 그 사람의 근본 문제를 바라보고 이 사람의 영적인 피로를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저 그 영적인 무기력 속에 오늘도 이 돈을 얻어 나의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을 모든 운명과 열두 가지 사단의 망대를 붙어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참된 치유와 회복과 영생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바라봤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한 영혼에 대한 주목이 한 영혼에 대한 영적인 집중이 그 영혼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우리 모든 성교님들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말씀하셨냐 3인 1조 그리고 3운동을 통해서 이 영적인 흐름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장결자와 새가족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어지고 하는 언약적인 도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전베개를 주목하여 바라본 이 베드로는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용했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라고 다른 이름에 다른 배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오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확실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가문의 오래된 문제를 꺾고요 가문의 가정의 오래된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사단이 그렇게 알고 틈타고 해집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만드는 그 영적인 문제를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학업에 나의 산업에 나의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도록 기도로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 현장에 그 능력이 맞아 안증벵이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전시임으로 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심히 놀랍게 여겼다 하며 이 일을 통해 베드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증거했고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반드시 개인은 변화되어지고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산부예배 마치고 갑자기 저희 지역 가운데 임종예배를 드려달라고 병원에서 머지않았다 선고가 나온 거죠 한 5일 10일 남았다라고 갔더니 성도님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수면제 처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옆에 성도님의 남편분이랑 성도님의 언니 되시는 분이 앉아계시는데 가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영접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미 남편분의 마음이 또 언니분의 마음이 완전 열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영접 메시지 전하는데 끄덕끄덕 거리면서 고백하고 너무 감사함을 표현하시고 왜 그러느냐 이 성도님이 병상에 누워계신 성도님이 예수 믿고 예원께 나와서 완전히 살아나고 변화된 거죠 계속 남편 놓고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마지막 유지가 무엇이었냐 유언이 내가 죽어도 우리 가족만큼은 신앙생활을 계속하시라 그리고 이 장례식을 꼭 기독교식으로 해주시라 다 부신자거든요 사실은요 남편이 꼭 그렇게 가서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유지를 전달 받았고 저는 꼭 교회를 다닐 거다라고 이미 마음이 다 열려져 있는 거죠 뭐냐 한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지니까요 그 가정이 그 현장이 완전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 한 사람이 바뀌면 현장은 변화되고요 부신자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영향받아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앉은이 있는 이 안진병에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거라는 그 인생을 수십 면을 살아왔습니다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사람을 날마다 그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은 그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 어쩌면 이런 거 방송에 만약에 타면요 세상에 진짜 칭찬받을 만한 주목받을 만한 너무나 귀한 행동입니다 너무나 멋진 행동입니다 너무나 값진 행동입니다 또 그렇게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들여 너무 귀한 도움을 계속 지속한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 적당히 구제도 하고 적당히 봉사도 하고 그런 구제와 봉사가 세상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칭찬받고 너무나 인정받을 일인데 그것이 이 사람을 자립시켜 세워주기는 커녕 더욱 미자립의 상태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다른 사람을 의존해야 되는 그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왜냐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코 자립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망대를 예수 그리스 이름의 권세로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참된 해방 참된 자유 얻을 수 없고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고요 그들의 인생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분들께서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의 이 놀라운 권세를 사실적으로 사용해서 나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현장 넘어 지정민족 세계복음악 가운데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